안녕하세요. 저는 홍시입니다. 올해의 신차 소식 두 가지 중에 나머지 한 가지를 가져왔어요. 가족에서 놀라고 디자인에서 또 한 번 놀라게 되는 홀라이프 젊은 층에게 아주 어울리는 차예요. 오늘은 현대에서 나온 소형 SUV 베뉴입니다. 이 차는 2019년식 현재 900km 정도 탄 모던 트림의 전륜구동 가솔린 차량입니다. 베뉴는 홀라이프라는 수식어를 달고 나왔어요. 왠지 주말에 나 혼자 산다에 딱 나올 것 같은 차예요. 뒷자리에 대형견이 타 있고 트렁크에는 왠지 캠핑용품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만큼 1인 가구 라이프 패턴에 취향 저격을 했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홀라이프에 최적화된 현대 자동차의 신상 베뉴 지금 시작할게요. 저속 코너링 저속 코너링은 코너의 각을 잘 읽고 가주는 느낌이에요. 전혀 뭐 문제될 게 없고 롤링 영상도 없네요. 코너를 넘어가는 능력은 상중하로 따졌을 때는 중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저속에서의 엑셀감은 준준형 세단 같은 엑셀감이에요. 소형차고 차도 가벼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1.6 엔진의 힘을 넉넉하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현대차 특유의 경쾌함이 있어요. 저속에서의 브레이크감 오 굉장히 팍 잡힌다 이거 봐요. 조금 이렇게 제가 앞으로 쏠리죠? 브레이크를 잡으면 차 앞쪽의 보닛이 가라앉는 현상은 없어요. 앞쪽의 서스펜션이 약간 딱딱한 편인 것 같아서 몸만 관성 때문에 앞으로 좀 이렇게 쏠린달까? 그래도 브레이크의 민감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속에서의 급차선변경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어요. 셀토스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것도 좌우가 좀 끼우뚱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오 이거 봐. 우와 이거 피시테일 장난 아닌데? 셀토스가 띠뚱띠뚱이었다면 베뉴는 띠뚱띠뚱 이러는 것 같아요. 차는 셀토스가 더 큰데 띠뚱거림의 무게감은 베뉴가 좀 더 무거운 것 같아요. 저속에서의 주행감은 아반떼와 K3와 같이 파워트레인과 엔진에 있어서 공유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게 주행성이 비슷하다고 느껴져요. 노면 성함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소음을 막아준다는 느낌이에요. 준준형 세단급의 소음 정도인 것 같아요. 다소 시끄러운 편은 맞지만 소형 SUV들 중에서는 조용한 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뭔가 신기한 거 있다. 노면 소음이 앞바퀴, 뒷바퀴 사운드가 달라요. 그래서 서라운드 같이 들려요. 풍자룸은 유리를 좀 약간 얇은 걸 썼나? 유리랑 펜닷 틈 사이로 풍자룸들이 다 뚫고 들어오는 느낌이랄까? 좀 못 막아주는 편인 것 같아요. 엔진 소음은 새 차라 그런가 조용한 편인 것 같지만 셀토스에 비해서는 아주 살짝 소음이 있는 편이에요. 민감하게 받아들이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셀토스가 너무 조용한 편이긴 했었어요. 그래도 조용한 편의 엔진 같아요. 전체적인 실내 정속도는 별 두 개 반을 색칠할게요. 고속 코너링! 오, 근데 롤링 형상이 많이는 없어요. 코너의 각을 굉장히 잘 읽고 가주는 느낌이에요. 서스가 하드한 느낌이라서 롤링을 잘 받아주는 것 같아요. 고속 코너링도 참 잘했어요. 노멀 모드로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풀악셀을 밟으니까 배기음이 왕 나오면서 호쾌함은 느껴지는데 팡! 튀어나가는 느낌은 아니에요. 소용 SUV다 보니까 공기저항에 있어서 불리하잖아요. 그런 영향을 받는 것 같기도 해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고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이야, 이거 배기음이 아주 마서라티에 맞히는데? 스포츠 모드도 잘 나가주는 편이긴 하지만 노멀 모드와 스포츠 모드의 차이점이 크게 안 느껴지는 주행 성능이에요. RPM을 3500 정도로 쓰거든요. 좀 더 써도 될 것 같은데 억지로 가지마! 하면서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앞머리가 좀 약간 흐트러질 정도의 아주 살짝의 격함 밖에는 안 느껴져요. 고속에서의 브레이크감!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어요. 브레이크감은 아주 감도가 좋아요. 딱 잡으면 이거 봐! 이렇게 숑숑 쏠려요. 브레이크감이 셀토스처럼 빳빳한데 셀토스에 비해서 이만큼 부드럽게 잡히는 느낌이에요. 고속에서의 급차선변경! 이거 피시테일 너무 심해요. 이거 안 되겠어, 이거. 고속 직진성은 좋아요. 근데 차선 변경을 하니까 불안감을 많이 느끼게 돼요. 차체가 높아서 그런지 모르게 취뚱거림이 좀 더 크게 느껴져요.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15인치 휠을 쓰거든요. 17인치 휠 정도 쓰면 조금 더 안정감이 느껴질 것 같기도 해요. 고속에서의 전체적인 주행감은 도로 흐름을 주도할 수는 없지만 뒤처짐 없이 묻혀서는 잘 다닐 수 있을 정도예요. 시야각은 SUV답게 높아서 그런지 대체적으로 좋은 편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사이드미러 사이즈가 굉장히 와이드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만족스러워요. 시트 착자감은 새 차라서 그런지 모르게 등어리가 아플 정도로 딱딱하다라는 느낌이에요. 서스펜션이 하드하면 하드할수록 시트는 조금 더 소프트하게 잡아주는 게 승차감이 좋더라고요. 주행 시 느껴지는 서스펜션의 느낌도 하드한 편인데 시트 착자감도 하드해요. 장시간 운전을 하면 허리가 아작날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2시간 정도 주행을 했는데 고속 주행 시 연비는 25 정도 나오네요. 연비가 25라니 세상에나! 서스펜션의 감도가 얼마나 소프트한지 하드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방지턱을 넘어보도록 할게요. 콤돌이 씨도 같이 지켜봐 주세요. 첫 번째 방지턱은 천천히 두 번째 방지턱은 약간 와일드하게 세 번째 방지턱은 스피드감 있게 주행할 때 느꼈던 것처럼 하드한 편인 것 같아요. 앞바퀴가 방지턱을 이렇게 넘어갈 때 앞쪽의 느낌은 아주 조금 부드러워요. 근데 뒤쪽의 느낌은 철푸덕하는 낙차가 크다고 느껴져요. 뒷자리에는 사람이 안 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베뉴에도 셀토스처럼 험로 주행 모드가 따로 있는 트림이 있어요.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주력 트림인 모던 트림이지만 험로에 관련된 트랙션 모드는 없네요. 근데 현재까지의 주행 느낌을 보면 별도의 트랙션 모드가 달려있다고 하더라도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오프로드를 자신감 있게 갈 수 있는 느낌은 아니에요. 급격한 코너를 돌면서 스티어링 휠 조향감을 느껴볼게요. 핸들을 거의 끝까지 꺾도록 해보겠습니다. 지 멋대로 가는 그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 잘 따라와 준다는 느낌이에요. 차체가 짧다 보니까 후밑 쪽이 바짝바짝 잘 따라와 주거든요. 핸들 무게감도 레이와 같은 경차보다도 더 가벼운 것 같아요. 핸들이 가벼운 거에 비해서 조향감이 잘 따라와 주기 때문에 운전의 재미는 아주 조금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성능 총평! 베뉴 하면 얼굴에서 오는 포스 때문에 토형차지만 뭔지 모르게 고성능이 살짝은 기대가 되거든요. 근데 제조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홀라이프 혼자 타는 차가 맞아요. 가격대에 비례한 적당한 성능의 토형 SUV입니다. 이 가격에 너무 많은 것들을 바라지 마세요. 외관을 보자면 이 고기 불판의 그릴은 무엇인가? 다들 똑같이 생각하시겠죠? 왠지 그릴에 고기를 싹 얹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헤드라이트는 조그맣고 가느다란 모양이 코나랑 비슷한데요. 분할된 헤드라이트 때문에 전면부 얼굴 이미지를 보자면 쭉 째진 눈이랑 볼트 칠을 한 뭔가 얌생이 같은 이런 얼굴? 위쪽에 루프 라인은 소울과 비슷하게 느껴져요. 옆면은 과감한 캐릭터 라인하고 볼륨감이 엄청난 휠 아치 디자인 그리고 유니크하게 떨어지는 C필러 디자인 때문에 기존의 현대 SUV 차량들보다 신선한 느낌이 들어요. 옆모습에 확실히 신경을 좀 많이 썼다는 게 느껴져요. 후면부는 비큼이 이렇게 쇽쇽쇽 쳐져 있는 듯한 리어램프가 있어요. 다소 편편한 요소들을 특징으로 잡고 디자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게 후면부는 SUV보다는 박스카 같다는 느낌이 더 들어요. 외관 총평! 베뉴 광고로 보면 펠리세이드와 마주보고 있다가 펠리세이드가 피해주잖아요. 전면부 느낌도 펠리세이드와 얼추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고 외부 디자인에서는 나름 차급보다 높은 디자인의 감성을 잘 구현해준 것 같긴 한데 그 포인트자 독인 고기 불판의 그릴이 아반떼의 삼각대와 마찬가지로 호불호가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게 저는 그닥 예쁘다는 느낌은 솔직히 안 들어요. 차라리 셀토스가 더 예쁘지. 내부 디자인은 전형적인 소형 차 타입인 것 같아요. 센터페시아를 보면 적당한 사이즈의 터치 디스플레이 내비 화면이 있어요. 승풍구와 더불어 양옆에 은색의 베젤이 이렇게 한 바퀴 샥 감아져 있는데 이질감 없이 통일이 된 느낌이에요. 하지만 이 센터페시아의 디자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디자인은 다른 차들과 차별성이 딱히 안 느껴지는 디자인이에요. 계기판도 전형적인 현대차의 계기판 디자인인데 공조장치들은 아반떼랑 흡사예요. 스티어링 휠도 아반떼랑 똑같다는 느낌이에요. 전반적으로 아반떼의 디자인을 많이 가져온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스티어링 휠 얘기를 했으니까 크락슨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해볼게요. 베뉴의 크락슨 소리는 어? 이거 뭔가 되게 저렴한 소린데 이거? 그거 같아요. 미코더 소리. 미이 하면 삑! 셀토스는 전면부만 하더라도 체내번씩은 변화가 되면서 다양함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을 보여줬었는데 베뉴에서는 다 그냥 플라스틱 파티예요. 엄청난 변화는 없지만 지루하지는 않아요. 질감의 변화와 무늬의 변화라고 할까? 물론 자세히 보면 저렴해 보여요. 하지만 그 안에서 최대치를 끌어올린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문장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냥 통짜 플라스틱인데 은근한 쉐입이 적절히 사려는 줘요. 그나마 가죽을 느낄 수 있는 핸들은 전에 탔었던 소나타 DNA과 마찬가지로 버섯 포자의 느낌인 것 같아요. 이 암레스트는 아주 조그만한 쿠션감이 있는 재질인데 저는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내부에 소재 선성을 할 때 손에 많이 닿는 부분은 가죽을 포인트로 착착 잘 써주면 만족감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홈 라이프를 즐기는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만족감을 중요시 여길 것 같아요. 내부 총평! 어딘가 모르게 아반떼와 비슷한 느낌도 드는데 아주 조금만 더 럭셔리하게 꾸몄다면 만족도가 더 높아졌을 것 같은 내부 디자인이에요. 현대가 현대스러움을 잘 못한 것 같아요. 내부 수납 공간은 소형 차의 틀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콘솔 박스도 그렇고 글로버 박스도 그렇고 굉장히 작다! 레저형 자동차의 느낌을 주려면 트렁크와 같은 공간에 수납 공간을 조금씩이라도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셰보레의 트렉스가 내부 수납 공간은 우월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트렁크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차 외부의 크기는 소울 같은 느낌인데 트렁크 공간은 소그립 위에서 상당히 작다는 느낌이에요. 20인치 캐리어 기준으로 한 3개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2열 폴딩을 할 때 트렁크 트레이를 떼면 놔둘 공간이 항상 마땅치가 않잖아요. 근데 벤 위에는 트렁크 트레이 쉘프가 있어요. 트렁크 트레이를 이렇게 안으로 접혀서 샥! 하고 수납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는 칭찬해요. 1열 공간은 좌우 폭은 엄청나게 넉넉한 편은 아니에요. 물론 2열에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앞 공간을 넓게 쓰는 것도 문제가 없겠지만 2열 공간 같은 경우는 제가 뒷자리에 앉았을 때 레그룸에 주먹 1개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었어요. 성인 남성분들에게는 다소 협소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시베리안 허스키나 골든 리트리버 같은 대형견은 뒷자리를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벤 위의 실내 공간은 다소 협소한 편. 에어백은 기본적으로 6개가 들어가 있어요. 웬만한 세이프티 장치들은 다 있는데 주차 센서가 기계예요. 뭐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보통 차들은 4개를 쓰죠. 출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고질병이나 리콜 소식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MPI 엔진이라서 파워트레인의 신뢰도는 있어 보여요. 벤 위의 신차가는 1,400만 원부터 2,100만 원까지 형성이 돼 있어요. 제가 오늘 타고 있는 주력 트림인 모던 트림은 1,800만 원인데 1,800만 원으로 벤 위에 모던 트림을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 두구두구두구 만약에 첫 차였으면 샀을 텐데 첫 차가 아니기 때문에 안 살 것 같아요. 홈라이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성비보다는 가심비 나름의 럭셔리를 추구하는 추세가 강해요. 시승을 하기 전에 상상을 했었던 벤유는 지프 레니게이드와 같이 스몰 럭셔리를 상상을 했었거든요. 홈라이프라면 나에게 투자를 하는 것인데 벤유에서는 가심비보다는 가성비가 더 많이 느껴졌어요. 물론 첫 차로서는 끝내주는 가성비와 홈라이프 캠핑족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트렁크 밑판 러기지 2단 보드와 같은 실용성까지 겸비한 혼자 타야 좋은 차 현대 벤유였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미있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빵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